타는 거에 부가적인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타는 취미여서 뭔가 조금 더 경쟁하는 거 그냥 앞만 보고 가기 바빴던 어떤 그런 삶에서 그래도 뭔가 조금 경쟁하면서 나만의 어떤 만족감도 얻고 싶어서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 마크나 샤넬스 오이친의 은철하입니다 사실 이 레이스라는 게 굉장히 중복성 있나봐요 말처럼 잘 타시는 분들 보면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또 미친이까지 포토하고 세팅 또는 마크나 레이스 팀에 FB 1000N 플랫스를 적어있는 타진성 홈스고요 또 팀에서 레이스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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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